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 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추측상 최근 한 5년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 내에 ML 분야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실제 산업계에서 하셨다기보다는 공부를 하시거나 따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셨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그냥 조금 더 일찍 해본 입장에서 또 다양한 회사들에서 다양한 서비스에서 ML을 적용해본 경험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례들 또 제 경험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톡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2018년 정도부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랑 회사에서 조금 조금씩 톡을 해오던 내용들을 좀 더 모아서 오늘 발표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중요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사실 한 3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오늘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재밌게 한번 앞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뭐 그냥 간단한 디스크레이머인데요. 제가 뭐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교육적 목적에서 만든 거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뷰나 저치먼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과거에 있었던 회사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너럴하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다만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태까지의 그 여정을 만들어 왔는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를 전공을 했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인프메이션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고요. 뭐 이제 세부 분야로 따지면은 정보 검색 그런 딥러닝 분야로 뭐 한 15년 넘는 시간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리더십 롤을 한 4, 5년 맡으면서 비즈니스 프라블룸을 ML 프라블룸으로 해석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내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드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유수 회사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 좀 더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봐왔던 분야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최근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그 크라우스 소싱 휴먼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ML 모델을 잘 만들 것이냐 잘 평가할 것이냐 이런 어프로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 한 2007년, 2008년쯤부터 시작됐던 이야기고 제가 2009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파이언이어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돼서 많은 회사들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지는 이제 메저먼 분야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틱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가기는 했는데 저는 뭐 이 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만든 임팩트를 결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의 모델의 파급력도 우리가 좀 메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레벨의 머신러닝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짤 땐 상관이 없지만 프로젝트를 리드하신다거나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어떤 큰 일을 수행하시려면 이 메저먼이 왜 중요한가가 이제 점점 인식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제가 아직도 회사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또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제 현재까지의 이런 전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또 그런 도움을 받았던 거에 대한 어떤 감삼의 표시로 또 지금 주니어분들이나 여러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이나 PC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저도 배우고 또 제 배움이나 경험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한 제 소개가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재밌는 슬라이드 몇 개인데 제가 이제 제 현재까지의 커리어 패스에서 좀 인상 깊었던 모먼트들을 몇 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언제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서치 엔진의 그 마켓 쉐어였어요. 구글이 47% MSN이 12% 야호가 22%를 차지하던 시절이 이제 2005년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석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석사 이후에 이제 잡을 준비하고 이제 정식 잡이었죠. 그 전에 뭐 약간 작은 일들도 하긴 했지만 이제 제주도에는 좀 풀타임 잡을 실제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운 좋게 이제 저는 이런 서치 분야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계기가 됐던 게 그 당시에 그 IPTV라고 그 KT랑 SK텔레콤에서 이런 서비스를 런치하려고 하면서 이제 뭐 시맨틱 서치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만들고 그 안에 언톨러지를 집어넣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 기술적 레벨도 상당히 단순했고요. 뭐 위카라는 툴을 써서 뭐 디지즌 트리로 이런 거 만들어보고 SVM으로 이걸 해보고 근데 이제 그걸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없구나. 너무 어려운 게 많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모델도 어렵고 모든 하나하나가 참 어려웠어요. 자바로 코딩을 하는 과정도 참 불편했고 디플로이먼트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거의 없을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가 참 쉽지가 않았어서 이제 한 2, 3년여를 이런 일을 해보고 이제 한 4년차가 들어오는 시점쯤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기존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계기를 좀 더 확고하게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미국으로 떠나요. 공부를 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UT Austin이라는 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크라우스웨싱 분야 또 딥러닝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늘 노력했던 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뭐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학생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Theorie와 Practice에 대한 밸런스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도 좀 있었었고 한 3년 반 가까운 시간을 있었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이미 학석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함 또 그 갈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과정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서 일과 이게 연결되는 거를 늘 노력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매 여름 또 기회가 됐을 때 풀타임 작업으로도 미국의 다양한 회사들 연구소에서 좀 인턴십이나 풀타임 워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또 다행히 연결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정말 실제 데이터, 휴먼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휴먼 비이벼럴 데이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고 그 당시 또 운 좋게 이런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갖고 이제 임팩트를 만드는 일, 소위 말하는 이제 서치 엔지나 광고 쪽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핏을 메이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쪽에 이제 리서치 펀딩도 좋았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사이드 퀘스천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작업 처음에 구하셨나요? 저도 어떤 교수님도 제가 연결해 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막 어플리케이션 100개 넘게 넣고 그중에 한 5개 연락 오고 폰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연결연결이 돼서 이런 이제 기회들을 얻었던 것 같고요.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는데 또 그게 되게 재밌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들 통해서 뭐 여러 컨퍼런스 같은데 좀 좋은 페이퍼나 그런 연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그런 계기들 중에 이제 저의 인더스트리에서의 이런 경험도 많이 쌓게 되면서 제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좀 도움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애플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제 애플이라는 곳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애플 하면 떠오르는 건 첫 번째 이제 아이폰이고 뭐 요즘에 조금 알려졌지만 그래도 애플에서는 아직도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워낙 뭐 더미넌트하게 잘 팔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럼 애플은 ML을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애플은 그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아마존 페이스북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머신러닝이 엔드포인트 서비스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그게 이제 어떤 프로덕 안에 들어가는 일부 파트로서는 굉장히 많이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팀 같은 경우도 그 다양한 서치나 레코멘데이션 뭐 소셜 리스닝 모델 같은 것들이 다양한 애플 서비스에 이제 인베드 돼가지고 거기서 작동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애플 닷컴이나 또 애플 프로덕을 쓰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 서포트 센터와의 그런 연결을 취하시거나 프로덕을 레코멘데이션 받으시거나 할 때 그런 엔진들이 이제 저희가 일했던 팀 또 같이 일했던 팀들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들에 의해서 인파워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재밌었던 제 경험은 애플이 2015년 이후로 그런 ML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런 이제 저와 같은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하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운 좋게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애플 내 머신러닝 서밋이라고 이제 굉장히 지금 컨퍼런스죠. 그런 컨퍼런스를 오거나이즈하고 코체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던 게 저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많은 사람도 알고 많은 이제 연구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계기로 이제 애플이 퍼리케이션 퍼리시를 또 바꾸게 되죠. 그래서 2018년부터 애플에서도 퍼리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또 제가 같이 이끌었던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 KDD에서 베스트 페이퍼 러너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애플도 이런 쪽으로 이제 컨슈머 페이싱 시스템에 ML 프로덕트에 이제 많은 ML 레포트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애플이 어떻게 ML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잠깐 있었지만 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던 곳이 나이키라는 곳이에요. 아주 우습게는 제가 처음에 나이키 갈 때 아는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발 팔고 스포츠웨어 파는 곳에 왜 가냐. 거기서 머신러닝이 뭘 할 게 있겠어. 그런데 이제 저는 재밌게 바라봤던 게 뭐였냐면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 당시 꿈꾸고 있었던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굉장히 제가 매력적으로 느낀 게 그 여러 가지 프로덕트에 그 실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형태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고 계시지만 2019년대만 해도 우리가 코비드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실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던 게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제가 있었던 나이키 팀에서도 이 경험을 아주 실제로 데이투데이로 정말 적나라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일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많은 로드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이제 실제 프로덕을 어떻게 해서 액세서빌리티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쓸 수 잘 접근해서 잘 구매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 테크 컴퍼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지를 저에게는 또 되게 좋은 러닝 어퍼리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거기서도 이제 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덕을 어떻게 랭킹할 것인가 knowledge grab을 어떻게 빌드하면 좋을까 또 컨슈머 비헤벼를 어떻게 아날라이즈해서 프리디글하고 이런 밸류를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좀 더 퍼스널라이즈된 레커멘데이션을 서치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멘토링이나 커리어 코칭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져서 재미있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최근 경험이에요. 이제 아마존에서 사실 얼마 길게는 못 있었어요. 제가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있었던 팀을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지금 못 잊고 나오게 됐는데 아마존에서의 일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프로덕트 딱 치시면 첫 번째에 나오는 이렇게 스폰서 프로덕트 팀 딱 그 팀에서 CTR과 CBR 프리딕션을 하는 팀을 이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머신러닝의 가장 코어 스킬 중에 하나죠. 가장 돈을 잘 만드는 머신러닝 모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CTR, CBR 프리딕션 모델인데 코어 기술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랭킹, 랭킹이라고 보시면 맞고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트릭 팩트라이제이션 기반의 어떤 레커멘데이션 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L2R, 러닝 투 랭크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도 인포메이션 액세서빌리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때 우리가 좀 더 커스터머에게나 또 애드버타이저들에게 좋은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였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재밌었던 상황은 이제 컨텍스트는 뭐냐면 이 스케일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애플보다 뭐 시간당 또 분당 뭐 어떤 지역에서 접속하는 유저의 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릴라이어블한 서비스를 스케일러블하게 구현하고 운영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팀의 단위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걸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좀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지내온 한 15년에 16년에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경험 중에 좀 의미 있는 모먼트들을 좀 정리해 봤고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 텍스트북 AI와 이제 리얼 어플리케이션 이제 오늘의 원래 이제 제 토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두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대학원에 계신 분들 학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말 머신러닝 공부하려고 많은 책 보고 많은 미디엄 아리클 읽고 뭐 케글 데이터셋 보고 하는데 실제 이게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뭐 여러 회사들에서 실제 프로덕트 개발하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그렇게 텍스트북에 나온 것처럼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늘 있어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무슨 고민들을 우리는 텍스트북에서 안 배우고 있는가 또는 배웠지만 제대로 못 쓰고 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애플에서 있으면서 2015년부터 한 17년 동안은 이제 처음 IC 롤을 맡고 팀에 거의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터뷰를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인터뷰 캔디디디들이 답을 잘하세요.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실제 그분들이 온보드 돼서 이제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대보다 실제 일에 퍼포먼스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를 이제 오랜 시간 좀 관찰하면서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또 학사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실세계의 머신러닝 기술과 갭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런 갭을 이제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최근 2, 3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오늘 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텍스폭에서 티피컬리 뭘 배우나 보면은 여기 이제 유명한 책들이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책일 거예요. 뭐 확률, 정보이론 배우고 Supervised Learning은 무엇인가 뭐 Unsupervised는 무엇인가 뭐 Reinforce Learning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러닝 알고리즘 뭐 데이터를 어떻게 클린징하나 뭐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한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뭐 모델을 어떻게 서빙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이 텍스탭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실세계에 필요한 것 중에는 일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왜 그것이 일부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이제 큰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 정도의 Big Question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무엇을 풀 것인가 왜 풀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텍스탭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하우의 관점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컨스트레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가 어떻게 푸는 게 빠르든가 어떻게 푸는 게 더 스케일러블한가 이런 이제 거에 좀 더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고 보면 맞는데 실세계에서는 하우만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무엇을 풀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왜 풀어야 되는 것인가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지 않고 두 가지에 대한 경험이 없이 막상 우리가 실세계의 머신러닝 문제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여기 지금 조인해 주신 뭐 한 6, 70여 분의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런 서클을 벗어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분들은 사실 하우보다는 왓이나 왓의 관점에서 관심이 더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의 갭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목적에서 제가 이 주제를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왓이에요.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KPI는 무엇인가. 뭘 하려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정의가 잘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오지? 레이블은 어디서 존재하는 것일까? 레이블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드는 이 모델이 과연 이제 정말 reusable하고 scalable한가? 그게 어느 정도 reusable한 것인가? 또 우리가 이런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하려면 어느 정도 interpretable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뭐 근본적인 문제죠. 퍼포먼스 어떻게 매주할 것인가? 무슨 매트릭을 쓰는 게 적당할까? 그 매트릭을 우리 KPI와 어떻게 매칭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서빙도 해야 되잖아요. 모델을 실제 프로덕타이징을 하려면 모델은 온 디바이스에서 돌려야 하는 것인가? 뭐 클라우드에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가? 뭐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떤 회사를 인터뷰 보시던 요즘에 물어보는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엔투엔드로 전부 다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회사와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닥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톡이 그런 차원에서는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이런 질문을 어떻게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푸나요? 라는 전체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프레임워크는 제가 2016년, 7년쯤부터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 팀원들이랑 그리고 이제 기본적 아이디어는 그 당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디벨로먼트 사이클 이런 이제 터픽에 대한 그런 데서 얻은 영감을 갖고 이제 만든 저희들의 디벨로먼트 사이클이고요. 지금은 사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어디서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써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고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갖고 ml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 6개의 박스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가장 익숙하신가요? 또 어디를 제일 잘 아시나요?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를 리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Problem Definition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Problem Definition은요. 그 전체적으로 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거를 이제 M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프로덕트 매니팩트링의 어떤 넘버를 디자인하고 싶다. 뭐 포텐셜 세일의 넘버를 의존하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아주 뭐 티피컬한 예제죠. 케글 같은 데 굉장히 많죠. 프로덕트, 프리딕, 넘버업 세일을 프리딕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도 ML로 이거를 변환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옵션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실제 이런 문제를 갖고 올 때 이렇게 아주 잘 정의된 문제의 형태로 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굉장히 어려운 유스케이스를 갖고 오실 거예요. 비즈니스 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듣고 ML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화를 하시고 얼마만의 기간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을 해야 돼요. 보통.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가 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어프로치 하시는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머지 다섯 개의 스테이지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할 문제와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ML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ML이 어디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유저 니즈와 그 다음에 실제 ML이 할 수 있고 AI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터섹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프레이즈는 사실 이제 구글의 AI 가이드라인 다큐멘트에서 갖고 온 프레이즈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AI 기술 자체는 너무 좋은데 유저 니즈와 매칭이 안 되면 그건 실제로 프로덕트에서 개발됐을 때 의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리서치 페이퍼로는 좋지만 프로덕트에서는 아무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펀딩이 잘 되지 않아서 그 프로덕트가 사라지고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팀은 다 와해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AI, ML의 케이퍼빌리티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서 유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ML 기술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실제 갖고 원래 존재하던 프로세스를 오토메이트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그멘트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라블럼을 ML 프라블럼으로 바꾸실 때 이 비즈니스 프라블럼 전체의 문제를 다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푸실 수 있는 거라면 오토메이션이고 굉장히 임팩트가 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데코레이션 기능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뭐 필수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벨로먼 전체로 봤을 때 프라리티에서 세컨드, 세컨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리소스가 투입되고 타임라인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그 비즈니스 KPI,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성공 척도죠. 비즈니스의 성공 척도와 ML에서 말하는 우리 퍼포먼스 매트릭들이 얼마나 얼라인되어 있느냐. 얼마나 이게 일치하고 상관성을 갖게 설계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유저들의 증가 속도를 먼저 보고 싶다고 했는데 ML 매트릭은 그냥 로그로스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상관성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선 누구도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ML 프로블럼을 실제 하우의 문제로 가시기 전에 왓의 단계에서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기존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본다든가 레퍼런스를 찾아본다든가 또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과거에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나 리스크를 좀 더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Problem, Goals, KPI 이런 걸로 What, Why, How를 좀 더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Problem이라는 건 What이고 Goal이라는 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쓰면 이 부분은 어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How의 관점에서는 모델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즈니스 KPI와 잘 온라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시니어 리더십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와 톡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세 가지의 흐름에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누구와 얘기할 때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뭐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좀 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리는데 좀 Realistic Scenario에서 Problem Setting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케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들 굉장히 좋은데 그 데이터 자체를 갖고 모델을 잘 만드는 것만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정제된 데이터일 텐데 만약에 그 데이터에 어느 부분이 없다면 어느 부분이 노이즈하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세계의 데이터는 없는 경우 노이즈한 경우 바이어스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제적인 데이터에서 State of Art 퍼포먼스를 찍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데이터가 미싱돼 있고 바이어스 돼 있고 노이즈한 경우의 문제를 잘 푸는 게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실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정의됐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또 개인마다도 이 뷰를 과연 ML의 일부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ML팀에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빌리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기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 어디서 오고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용자나 누군가가 남긴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연계 데이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데이터가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바이어스를 발생시키고 또 노이즈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런 ETL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시거나 다음 단계에 애널라이즈를 하시거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사실 백워드로 가서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룻코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으실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잘하셔서 이 정말 하이퀄리티 데이터를 신속하게 받으셔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아 나는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좋으면 모델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제 개인적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 같아요. 모델이 줄 수 있는 델타와 데이터의 퀄리티가 줄 수 있는 델타를 굳이 비교한다면 데이터 퀄리티가 훨씬 더하는 더 임팩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어케지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테크 리드 정도 포지션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파이플라인을 많이 빌드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관점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프레그먼트 된 데이터만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가 조인이 돼 있을 때 이 데이터가 덤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아날리시스로도 쌓일 수 있고 쓰일 수 있고 비즈니스 리포트로도 쓰일 수 있고 모델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프로덕트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이피션시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그런 일부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TL을 제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회사들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해왔는데요. 뭐 컨텐트나 택사노미, 유절럭, 그다음에 뭐 휴먼 비헤베럴, 인스트루멘테이션 데이터 이런 거를 스트리밍 또는 배치 형태로 쭉 클리닝, 머린징, 세션아이제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이 로우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 그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데이터를 쓰기가 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누굴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직마다 되게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하시고 또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MLM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저는 꼭 조인하셔서 함께 이 의사결정 과정을 좀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스키마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그 엔지니어분들이 실제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스키마가 정의되면 나중에 그 스키마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 과거의 경험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프로세스에 같이 엔게이지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남은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에어플로우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좋은 플랫폼들도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퀄리티 이슈가 있었어요. 노이즈, 미싱 데이터,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퀄리티를 랠리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레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머신러닝 레벨에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늘 추천드리는 거는 데이터 아크지션 레벨에서 항상 이런 레이어를 미리 갖고 또 데이터 ETL 과정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그 퀄리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엔게이지만 하시고 또 재미있는 이슈들을 푸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또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는 데이터 퀄리티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시면서 실제 프로덕트를 개발하시기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잘 온몰딩을 해서 어떤 플랫폼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처를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아주 큰 리소스를 써서 ML 모델링을 하기 전 단계로 뭐 이 문제가 정말 이제 휘저브란가 ML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보는 일이 많죠. 그래서 뭐 프리리미너리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것도 해보고 그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결정을 해보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이제 좀 포인트 아웃 해드리자면 컨텍스처라는 거를 많이 고려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컨텍스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데이터는 특히 로우 데이터들은 하나의 이제 그 싱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풋프린트가 딱 남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보통 애널라이즈 하면 뭐 평균을 본다든가 분산을 본다든가 뭐 그거에 뭐 굉장히 이제 뭐 upper bound, low bound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지점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 전체 데이터를 쭉 보면은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을 이해해야 되거나 그 레인지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데이터를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발생될 때 주변의 컨텍스트 언제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누구와 함께 발생된 것인가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할 때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레이팅, 데이터의 클릭 레이트, 데이터의 실제 하나하나의 값 자체보다 그 값이 무언가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 결과 값이 오기 전 단계에 존재했던 뭐 일종의 가정이 되겠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정하셔서 이제 분석 같은 걸 해보시면 데이터 분석 과정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결국에는 추후에 훨씬 더 좋은 ML 모델링 피처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ML 모델링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죠. 레이블이 없다 또는 레이블이 일부분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뭐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좋은 ML 모델 어플 조치들이 많이 나왔죠. 뭐 조금만 레이블이 있어도 뭐 트랜퍼러 러닝을 위해서 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수위 말하는 이제 퓨샷 러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레이블과의 싸움이 실제 머신러닝 파이플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의 문제에 대한 것도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의 그 그 예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리시트 레이블만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익스플리시트 레이블이 필요하다면 그런 저치먼트를 어떤 형태로 모아서 어떤 형태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노테잇을 해야 되는가 디라이브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유사하게 연결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이 익스플리시트 임플리시트 레이블의 장단점을 또 고려해 주시는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이 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크라우스 워싱 분야가 사실 이 분야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그 ML 모델링과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몇 가지 좀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론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ML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스태티틱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의 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 어네러시스를 할 때 이제 EDA나 CDA라는 기술이 이제 기존에 많이 존재를 했고 이런 분 이게 기술을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피셜 디자인을 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물론 최근에 대세는 딜러닝에서 피처 프리, 소위 말하는 데이터 자체가 피처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에게 피처를 실제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다 해보자 하지만 또 모델 인터프리티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피처를 디자인하는 것을 아직도 프로덕트 레벨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요소 기술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런 일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릭 디자인이나 피처 엔지니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든셋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그 POC 레벨에서 그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해보는 아주 작은 테스트 때 쓰는 그 그라운 툴스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레이블 셋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만들건 온라인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처음에 모델을 만들었을 때 테스트하는 셋의 퀄리티가 좋아야만 그 모델의 디렉션을 잘 잡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든셋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노메인 엑스퍼트들하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바이어스 되어 있냐 노이즈 되어 있냐 노이즈 한가를 잘 보시면서 이런 골든셋을 만드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프랙티컬 팁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툴킷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데이터 안네러시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그렇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ML 모델 퍼포먼스들 많이 보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프로덕트를 갖고 머신러닝 모델을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있어 왔던 팀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POC 레벨에서는 적어도 1, 2주 단위 안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빠른 프로토타이핑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툴킷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를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지식을 다 보셨으면 좋겠다. 즉 탑다운과 바트머프예요. 그러니까 바트머프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전체를 보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론이죠. 근데 이제 탑다운은 소위 말하면 기존의 도매니 엑스퍼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만 취하셨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탑다운에만 넘어가시면 그 샘플링 바이어스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적절히 고려하셔서 항상 밸런스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뭐 프라이베시, 서비젝티비티, 바이어스, 인밸런스 이런 건 이제 너무 데이터 어네리시스 과정에 중요한 이야기니까 사실 이 하나하나 터픽이 어떤 인터뷰를 보시건 나오실 수 있는 질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터픽이죠. 이제 리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인터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물론 모델링 과정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사실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레이블이나 피처나 대략의 모델을 어떻게 할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부터 리워드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일단은 뭐가 좋냐면 비즈니스 KPI와의 그 라인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피드백이 이런 형태인데 모델에 들어갈 피드백을 이렇게 바꾸면 이게 비즈니스 KPI와 이런 식의 얼라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어소시에이션을 딱 만드실 수 있으면 모델 자체도 굉장히 스무드하게 돌리실 수 있고 이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오드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많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워드 모델과 인터프리트빌리티를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많이 고민하셔서 데이터를 볼 단계부터 많이 좀 생각하시고 모델링으로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포즈를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잠깐 질문을 받고 아니면 이제 다음 나머지 세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목표랑 문제가 다르다는 말은 사실 알뜻만들 한데요. 문제랑 고객의 목표가 다른 예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니어 리더십 저희 이제 전체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우리 요번 달 한 달 동안에 고객의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 ML 모델에서는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옵티마이즈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받는 레이블은 뭐 클릭 레이블이라든가 엔게이지먼을 표시하는 뭐 드웰링 타임이라든가 뭐 와치를 얼마나 끝내느냐라든가 이런 매트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매트릭과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골과 어떻게 온라인 시키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나 Confirmatory Data Analysis 같은 툴을 써서 비즈니스 골이 무엇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가를 이제 커절리티를 보는 그런 여러가지 연구들도 존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모델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80, 20 정도일까요? 데이터가 충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언제 데이터가 충분하니 모델로 갈 수 있다고 모델로 가자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퍼펙트한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레임워크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그런 플로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프레임워크를 이터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ML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사이클을 한 번 돌고 또 돌고 하면서 실제 처음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이었으면 저희들이 뭐 마일스톤 셋을 할 때 10을 갖고 우리가 어치구할 수 있는 포텐셜 애큐리티 레벨이 65%에서 70%다. 그럼 다음번에는 데이터가 한 30 정도로 갈 것 같고 데이터 양의 30에 봤을 때 애큐리티 레벨은 우리가 한 8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누가 80대 20입니다. 50대 50입니다. 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 때 어떤 게 좀 더 그 델타를 갖고 오는데 큰 영향을 주느냐. 데이터의 퀄리티가 더 좋을까요? 모델이 굉장히 좋으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현존하는 그런 뭐 소타 알고리즘들 여러분들 갖다 다 써보시면 NDCG, 예를 들어서 랭킹으로 치면 NDCG 레벨에서의 차이가 뭐 0.01%, 0.1% 이 정도밖에 안 나요. 1%에서 5% 이렇게 나는 알고리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 데이터가 굉장히 좋으면 1%에서 5%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하이 퀄리티로 모으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고 다음 단계로 가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가 좋은 모델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데이터는 레이블링 혹은 어노테이션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데이터 샘플 자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데이터라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 자체는 피처가 될 수도 있고 레이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피처로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일이고 모델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레이블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일이고 또 요즘 모델들도 그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이 데이터가 얼만큼 일치하느냐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에 관련된 알고리즘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우리의 목적은 추천 알고리즘을 잘 빌드해서 추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은 데이터가 추천과 과연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추천의 이 알고리즘을 풀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냐는 거예요. 피처를 얼마나 만들어 줄 수 있고 레이블을 얼마나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노테이션과 드라이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어노테이션이라는 거 드라이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브는 그 히스토리컬리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먼저 랭킹을 성공하신 분이 그 L2R 알고리즘에서 2003년에 페이퍼를 내신 그 호아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안하신 게 뭐냐면 클릭두루 데이터를 왕창 모아놓으면 이걸 그냥 실제 저치먼트보다 훨씬 샐로우한 레벨의 저치먼트지만 클릭이 하나의 렐러번스를 인디케이트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렐러번스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렐러번스를 드라이브 해보면 랭킹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배경이 된 논문이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추천이건 검색이건 여러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디라이브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갖고 유저가 남긴 어떤 풋프린트에서 이 내가 원하는 그 레이블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디라이브라고 많이 하고 그런 레이블을 인플리시트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익스플리시트 레이블은 반대로 히스토리컬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거예요. 디자인한 어떤 실험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옵저브를 하고 그 컨트롤 익스플리먼트 안에서 옵저브한 거를 정확히 만들어진 그 젖지먼트를 갖고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거나 모델을 트레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굉장히 소규모로만 클래프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퀄리티는 엄청 좋고 데이터도 있지만 라지 스케일로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크라우드 소싱에서 제가 했던 연구가 사실 그 핵심인데 요즘은 임플리시트 데이터로 보통은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가고요. 모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를 하고 모델 퀄리티 체크를 하는 쪽에서 보통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제가 나머지 질문들이 또한 대여섯 개 넘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머지 부분들 모델 모델링부터를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중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ML 모델링부터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사실은 좀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모델들을 써야 되고 왜 써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의 이제 골든 룰은 항상 이거예요. 저희 팀원들한테 처음부터 뭐 버트 쓰고 막 처음부터 레스넷을 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말려요. 말리고 가장 쉬운 거 써보자. 가장 쉬운 거 네가 일주일 안에 해볼 수 있는 거 그거 해보면 어떠니? 라는 이제 질문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해서 해보면 보통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이니까요. 데이터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모델이 돌아가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디시젠트리 같은 것들 써보면 특히 아주 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딥러닝으로 가보고 좀 더 어려운 트랜스퍼 러닝 뭐 퓨션 러닝도 가보면 실제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게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런 방법론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프리터빌리티 꼭 생각하시라고 하는 게 그냥 딥러닝 퓨션 러닝 막 너무 팬시한 알고리즘 들어가시면 사실 이게 왜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케이스에 되고 어떤 케이스에 안 되는지를 모르면 무슨 문제가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그냥 빌드해서 한 종류의 프로덕트 한 종류의 코홀트에서만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한국의 모델로만 썼다가 일본 모델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델을 갖다가 이번에는 20, 30대용을 개발한 모델을 갖다가 시니어들을 위한 모델로 개발하고 싶어요. 할 때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확신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베이스라인 모델과 좀 간단하고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갖고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랩스 있는 모델로 가셔서 그 모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훨씬 유리하신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델이 모든 거를 다 할 거라는 환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ML 사이언티스트고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ML의 장점 ML의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우리가 실제 해보면 ML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체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먼 인터 룹 같은 그런 컨셉을 좀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항상 어떤 부분을 하시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ML 모델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레이블과 우리가 모은 데이터의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차트는 제가 좀 더 하이라이트를 해서 강조해 드리려고 넣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모델을 빌드할 때 모델의 퍼포먼스를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코스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케일러블한 모델을 만들 때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 비용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죠. 컨타이제이션 프루닝 디스틀레이션 아니면 또 모델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연구들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최근 한 2, 3년 3, 4년 안에 특히나 이제 랭킹 분야 같은 곳에서 많이 프로포즈 됐던 그런 리서치들이고요. 아주 재밌는 연구들이라 여기 계신 몇 분들 중에도 이런 프로덕트 레벨에서 스케일러블한 ML 모델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하이라이트 슬라이드로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1, 2년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키워드들을 좀 모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커링 엣지 테크 트렌드라고 이제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첫째는 플렉서블하고 어댑터블하고 스케일러블하고 언바이스된 솔루션들을 실제 프로덕트 레벨에 ML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과 이제 그런 조직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트랜스퍼 러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들을 실제 서빙할 때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테이션을 잘 활용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바이어스를 줄여서 러닝하는 방법 이벨류에이션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뭐 지금 리서치하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또 프로덕트 레벨에서도 도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가시면 이제 ML 모델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노베이션을 리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단계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검증하고 서빙하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검증 단계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제가 워낙 이 분야를 올해 좀 해왔어서 조금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테스트 컬렉션을 잘 만드셔라 그리고 매트릭과 오프라인 익스플로먼트 디자인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테스트 컬렉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IR Information Retrieval Search Engine 분야에서 나오는 컨셉인데 지금 뭐 이미지 넷이나 여러 분야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테스트 컬렉션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를 이제 프로덕 레벨에서 하실 때는 정말 이 프로덕 레벨의 테스트 컬렉션이 일그로스하고 컴프렌시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테스트 컬렉션이 실제로는 잘 아무 말도 못해주는 테스트 컬렉션이 되고 전체적인 모델 멀리케이션의 릴라빌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매트릭 디자인에서 항상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로덕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실 때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매트릭이 과연 내가 진짜 지금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부합하는 매트릭인가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시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남들이 쓰는데 내 거에서는 왜 달라져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시고 그런 질문이 본인에게 새로운 모델링 어프로치를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피처를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까 보니까 120분까지 들어오신 것 같은데 퀀티테이티브 스터디에 너무 바이애스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실세계의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숫자로 라지 스케일로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했지만 정성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코너 케이스들 엣지 케이스들 왜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이 언더 퍼포먼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낼까를 이해하시려면 퀄리티 테이블 리서치를 꼭 저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러 입장에 주니어 리서처나 주니어 ML 엔지니어분들은 제가 깊이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기울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ML팀을 이끌거나 또 좀 디지턴 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퀀티 테이블 리서치와 퀄리티 테이블 리서치의 밸런스를 쭉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 어느 수준까지의 ML모델의 퍼포먼스의 그 임프로먼트는 있지만 그 이후에 델타를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인크레멘털 게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퀄리티 테이블 리서치를 꼭 고려하셔서 그 모델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종합적 평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차트는 이제 오프라인 이배루에이션과 온라인 이배루에이션을 좀 컴페어 해주는 차트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컬렉션을 만들어서 렐러번스 전치먼트를 모으고 서치 엔진을 비교하는 이런 건데 온라인으로 가면 보통 A-B 테스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매트릭도 다르고 데이터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모델을 만들던 비전 비디오 모델을 만든다 스피치 모델을 만든다 어떤 시나리오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거를 프로덕트 레벨에서 어떻게 디자인하고 사용해야 되는가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를 좀 추가해봤고요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뒤에 사실 좀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여기서 그 모델을 온라인에 이제 디플로이하고 서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뭐 중요하게 지나가는 것이 이 모델을 어떻게 하일리 어벨러블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모델이 소위 말하면 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뭐 적용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디스피드 ML 모델을 서빙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려면 비싸요 비싸고 어려워요 유지 보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아키텍처를 그리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알고리즘들을 좋은 방법론들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지금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한데 앞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AB 테스팅 분야인데요 AB 테스팅도 알고리즘도 워낙 뭐 많이 발전해왔고 이제 최근에는 AB 테스팅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좋은 많은 프로그레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쉽게 그냥 AB 테스팅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B 테스팅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정말 AB 테스팅인가 ABC 테스팅이 더 맞는 건가 AA 테스트는 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AB 테스트로 가실 경우에 놓치게 되는 바이어스 문제나 노이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고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은 하이퍼테스트들이 사실 굉장히 잘 클리어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뭐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익스프레인트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도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실제 이제 모델을 디플로이에서 잘 서버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죠 뭐 스파리파이도 도입을 했고 이제 아마존도 애플도 구글 뭐 이런 데 다 도입을 했는데 멀티한 밴딧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멀티한 밴딧이 생각보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 쓰실 때 엔지니어링 그 맨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굉장히 펜시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실제 보면 엔지니어링 곡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도입하신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데이라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분들과 정말 많이 상의하시고 디자인을 잘 하셔야 이런 부분들을 스무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제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6개의 단계를 쭉 돌아보면 결국은 이제 이 관계들은 굉장히 다 이터레이티브하고 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페일러들 후에 한 번의 석세스가 왔고 또 페일러가 있고 또 석세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처음에 ML 모델을 프로포즈 하시고 ML 프로덕트을 어떤 디자인을 하신다면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 건 한 번의 성공을 기대하고 한 번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커밋먼트보다는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갖고 많은 대화와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그 어떤 인프먼트를 계획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타임라인을 짜실 때도 너무 이제 성급하거나 너무 또 루즈하게 짜지 마시고 항상 밸런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디자인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 3, 4장의 차트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 ML 어떻게 프로덕타이징 하냐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슬라이드 한 4장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개인별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분야에서 성공을 커리어 패스를 준비하고 ML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 얘기한 3, 4장을 드리고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애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에서 Human Interface Guideline for ML이라고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ML 모델을 만들 때 우리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걸 해가지고 만든 가이드라인인데 뭐 ML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제가 Problem Definition 할 때 나왔던 얘기가 유사하죠 보면 ML이 크리티컬한 것인가 아니면 Complementary 한 것인가 크리티컬하다면 뭐 Face ID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요 Complementary 하다면 이제 뭐 여러가지 Enhancement를 주는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Private한가 Public한가 Private하다면 굉장히 이제 PII 데이터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이 쉐어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 여러분들 디바이스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또 이제 Public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Feature를 디자인하고 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프로액티브, 리액티브를 ML 모델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요 그래서 프로액티브 하다라는 거는 그 당신의 앱이 어떤 앱이 리조트를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애플 Watch 같은 경우들이 이런 앱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유저가 어떤 걸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랭킹 서비스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액티브 모드로 존재하느냐 리액티브 모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랭킹 알고리즘도 다르고 서빙 알고리즘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게 재밌는 ML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비저블하냐, 인비저블하냐 비저블한 거는 실제 프로덕이 그 ML 모델 자체가 프로덕 안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보여지는 거고요 인비저블한 경우는 프로덕 안에 인베드 돼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ML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실제 돌아가는 그 백엔드에서의 방식은 ML이 해주고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랭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니까 랭킹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순한 애플 와치에서의 랭킹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동으로 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수동이라는 게 풀 수동이 아니라 큐레이트된 룰 베이스로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ML로 대치하면서 이건 인비저블한 케이스지만 리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그런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플레멘터리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ML 모델을 디자인하고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나믹과 스태틱이 있죠 다이나믹한 거는 모델들이 실제 유저의 사용에 맞춰서 계속 인프브해가는 과정인 거고 스태틱한 거는 매치 모드로 소위 말하면 인프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러닝 코스트도 다르고 서빙 코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기준이 저희가 애플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디자인하고 디플로이 할 때 썼던 크라이테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쓰시면 아마 굉장히 ML 모델 자체를 프로덕타이저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드실 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이거를 퍼블리시를 했더라고요 여기 링크 제가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슬라이드 받으셔서 클릭해 보시면 다 가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AI와 휴먼이 어떻게 인터랙션해야 되느냐 가이드라인인데 아까 애플에서 보여준 거는 ML 모델을 만들 때 유저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ML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였고 여기서는 조금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구글에서 구글에서 요즘에 한 2년 반, 3년 전쯤에 나온 것 같아요 똑같이 근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ML을 만들 때 구글이 어떻게 그 휴먼 사람들을 고려해서 AI 모델들을 만들려고 하는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의 그 스테이지 워크플로우와도 유사하죠 유저 니즈와 그 석세스를 잘 디파인하고 데이터 모으고 이밸류이션 프레임워크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려해서 항상 그 유저를 기반으로 한 ML 모델을 디자인하고 익스플레이너빌리티, 트러스트 이런 거 고려하고 뭐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항상 갖고 있고 에러와 그레이스볼 페이리어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나온 키워드들 잘 보세요 그래서 트러스트, 그레이스볼 페이리어, 익스플레이너빌리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올해 내년도에 AI 컨퍼런스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키워드들이에요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리서치를 이런 트렌드에 잘 맞춰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레줌에 그런 키워드 들어가 있으면 인터뷰 찬스도 얻기 되게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그 ML 모델 개발에 대한 어떤 방법론 같은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은 재미있게 이제 머신러닝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Goal Defining, Data Gathering, Parsing, Creation, Accuracy Testing 해가지고 이 프레임웍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컨퍼런스된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래서 비디오를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똑같고 제가 애플에서 일할 당시에 페이스북도 비슷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제 이 실리콘밸리 안에 이제 베이 러니라 그래서 베이 쪽에 있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거의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은 다르지만 대동소의한 이야기로 대동소의한 프레임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차트들을 제가 보여드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ML 시스템을 디자인하시고 프로덕타이즈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베스트 프랙티스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리서치 쪽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리서치를 디렉션을 잘 잡으시고 또 그런 리서치 디렉션에 맞춰서 레줌에도 좀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또 이 링크를 이용해서 팔로우업 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플로우도 배웠고 빅테크 회사들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전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저만의 제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석사나 박사 프레시, 메스터, PHD에 계신 분들이 흔히 겪는 실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를 냈고 좋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바이어스나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오리엔티드된 생각에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ML이라는 걸 할 때 보면 보통은 최소 이 6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비즈니스 모두 목적이 다르고 모두 타임라인이 다를 수 있고 프라이티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이 일의 일부분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일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가정하시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리가 갈 수 있는가 이 기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ML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1%의 퍼포먼스 개인을 만든 사람보다 때로는 더 좋은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 외국계 기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좋은 사이언티스트, 좋은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노베이션이나 비즈니스 임팩트만을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컬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 기술인데 이 삼각형을 제가 항상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팀을 만든 이유로 저희 팀원들을 항상 애니얼 퍼포먼스 리뷰할 때 쓰는 기준이기도 해요 어느 회사와 상관없이 당신이 올해 얼마나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올해 얼마나 많은 리서치 또는 자기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다른 팀들과 스테이크홀더들과 어떻게 컬래버레이션을 해왔고 그런 컬래버레이션의 결과로 어떤 것들을 해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항상 보려고 해요 물론 저 스스로도 최소 원쿼러, 에브리쿼러 또는 반기, 분기별로 이런 거를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목표를 이거에 맞게 잡고 그 목표에 맞는 어치먼트를 해가다 보면 또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여러분 각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커리어 패스를 잘 디자인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래버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6개의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일하게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프로그램 상의해야 되고 KPI, 펀딩 이런 거 얘기해야 되고 또 엔지니어분들하고 당연히 같이 일해야 될 거고 프로그램 프로덕트 매니저분들과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데브옵스 팀들이 따로 있죠 이제 오퍼레이션 팀들과 내 모델을 빌드했을 때 어떻게 디퍼맨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할 것인가 뭐 페일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이 모델을 다시 임프루 고치고 임프루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ML 테크놀로지 자체가 완벽치 않다 항상 프로세 앤 콘스가 있고 이것은 러닝이다 그러니까 머신만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사실은 러닝을 하고 있어요 러닝의 관점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가시고 항상 공감하고 소통하시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을 상대가 알 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기술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 슬라이드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AI와 ML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제 이걸 좀 감히 넣은 이유는 저도 매일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이 톡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리서치 특히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과 커머셜 뭐 코퍼레이트 이런 세팅에 계신 분들과 갭이 너무 커요 모바일에 대한 갭 특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뭐 네이버와 서울대가 같이 이제 AI 연구를 같이 하기로 했고 많은 회사들이 학교와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이퀄리티 데이터 이게 이제 되게 커멘셔라이저인 경우가 많고 퍼블릭에서 액세스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노력해서 좀 풀어가는 노력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이나 베이직 ML 인프라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금 커머러타이즈가 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보면 뭐 제가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극소수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 ML 엔지니어 롤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을 빼고는 이 커머러타이즈가 된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실제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인가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게 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소타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거를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저는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좀 보셨지만 그 AI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쓰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고려하고 그런 관점에서 트러스트나 세이프티, 바이어스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된 토픽들을 고려하시고 리서치해 보시고 또 프로덕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해 보시고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은 코스트 펑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현재와 과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코스트 펑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데이터를 갖고 무슨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이제 코스트 펑션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ML 모델이 진짜 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싱글러리티 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실제 모델이 셀프 러닝 요즘에 많이 나오는 트렌드기에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노베이션단에 계신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재밌는 리서치 터픽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토픽이고 지금까지 잘 들으셨길 바라고 재밌는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현업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 슬라이드를 두고 두고 계속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직접 보시면서 아까처럼 답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예예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여기 유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이 많이 쌓여서 제가 답을 다 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제가 좀 아래에서 위로 이번에 올라가면서 몇 개 질문에 답을 해드려 볼게요 뭘까요? 모델 컴프레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프루닝을 통한 모델 경량화 성공한 상황에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디스텔레이션이 실제 상황화에 활용이 가능한 방법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퍼블리케이션이 안 된 거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버트 보시면 알 건데 버트를 실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쓰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버트를 디스텔레이션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들별로 또 도메인별로 예를 들어서 제너럴 버트 쓰기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이런 뭐 패션 도메이서만 쓰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이미지 분야에서만 쓰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많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델 자체만 그냥 디스틀레이션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버트를 만들 때 퍼블릭 데이터로 만들어진 버트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버트의 프레임워크는 갖다 쓰되 이제 데이터를 커머셜 세팅해서 따로 다시 모으셔가지고 버트를 모델을 만들고 근데 그 모델이 너무 크니까 서빙 관점에서는 디스틀레이션을 해서 경량화된 버트를 서빙해 보면 실제 버트 대비 굉장히 좋은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그의 준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들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면 서비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파이퍼라이닝을 운영하며 컨티뉴스한 모델 트레이닝 디플로잉을 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변화에 따라 골든셋도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따라 골든셋의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할까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주로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프로폴티를 체크하는 퀄리티를 먼저 만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서치 같은 경우는 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쿼리를 보실 텐데 쿼리에서 얼마나 많은 쿼리가 윅 투 윅으로 바뀌는가 그 다음에 쿼리 안에서도 도메인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가 있고 헬스 분야가 있고 커스메릭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가 있다고 치면 각 분야별로 첨 레잇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하나는 소위 쿼리 브레이크다운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헤드, 톨스, 테일이 있는데 헤드, 톨스, 테일 중에 어디가 많이 바뀌느냐 이런 걸 보고 그런 변화가 실제 골든셋의 디스트리뷰션과 같이 얼라인되면서 바뀐다면 저희도 바꿔야 되는 경우요 근데 테일셋만 거의 바꿔서 골든셋에는 거의 영향을 없을 것 같다는 경우는 안 바꾸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피리득하게 골든셋을 바꾸는 거죠 그거는 보통은 최소 분기별로 세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골든셋을 바꾸고요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쿼리 자체 트렌드가 바뀐다던가 컨텐츠의 트렌드가 바뀐다면 그거는 3개월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속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골든셋도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프로덕을 만들다 보면 ML 프로덕을 만드는 단계 6단계가 시퀀셜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앞에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사이클이 당겨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데피니션 단계에서 하우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데이터 어퀘지션이 가능했는데 만약 이 첫 단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시 모아하는 이슈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었고요 굳이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때문에 ML이 풀 오토메이션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단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수의 리서처들과 많은 ML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 제가 생각하는 예상이에요 예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재밌는 하나의 기회는 뭐냐면 ML 시스템 디자인 아케텍트가 저는 좀 매력 있는 그 좀 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타이틀이 지금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팀을 만들고 항상 프로덕을 만들다 보면 실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전체 그림에서 ML 모델에 대한 걸 이해하면서 시스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 멤버들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대부분이 ML 모델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케이스처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하우의 어프로치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느 정도의 도메인 널리지와 엑스퍼타이즈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얘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익스프리언스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드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니어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거나 아는 것이 좋다라는 기준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드려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제 과거의 팀 멤버들 중에도 커리어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ML로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핸손이 워낙 뛰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시간을 어느 쪽에 투자했을 때 좀 더 퍼포먼스가 좋냐를 보면 파이플라이닝을 만들고 데이터를 빨리빨리 모아주고 피처 디자인한 게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전체 팀에 주는 임팩트가 훨씬 컸어요 그런 경우들에는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굳이 모델을 막 소타 알고리즘을 찍기 위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일을 한다기보단 데이터 파이플라이닝이나 ETL을 하는 걸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말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느 쪽에 내가 좀 더 핏이 맞냐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질문을 여러 개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 사이언티스트는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ML 사이언티스트가 혼재돼서 사용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애널리티스트에 가까워요 이분들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수소히 말하는 6개 스테이지 중에는 데이터 애널라이즈 하는 정도까지만 하신 경우가 많고요 ML 사이언티스트가 모델링을 하고 실제 스케일러블하게 모델을 테스트하고 A-B 테스팅까지도 관여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좀 재밌어서 제가 사실 이걸 골랐는데 오프라인으로 모델을 만들었지만 실제 온라인 서비스에 투입되었을 때 기존 모델이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하다 보니 실제 서비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유효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 온라인을 고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의 도메인에선 보통 1년 단위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데이터가 적어도 1년 이상 모여 있어야 돼요 최소 제 추천으로는 1년 데이터의 트렌드가 있다고 봤을 땐 3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3년 데이터를 갖고 최소 3번 정도의 사이클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6개월치만 있다 그러면 1년 데이터의 트렌드를 보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을 갖고 온라인을 프레딕션하면 당연히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빈변이 발생하는 경우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이터 언어버시스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푸는 문제의 속성과 그 데이터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모델링에 엄청난 노력을 쏟기 전에 정확한 리소스 어로케이션이나 플래닝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남은 부분 중에 문지영님께서 비즈니스 매트릭과 모델 매트릭을 어떻게 얼라인 시키셨나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했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비즈니스 케이스에서는 가장 쉽게는 레베뉴 보시고요 유저 얼마나 늘어나나 보고 또 유저 얼마나 떠나나 보고 이런 걸 봐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걸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ML 매트릭을 볼 때 여러 가지 매트릭 단계가 있어요 서치를 보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치에서 페이지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세션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파인그레인한 단계에서는 하나의 정보 단위 리퀘스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의 ML 모델 매트릭을 쭉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매트릭을 논 다음에 이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커저리티 분석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앞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이제 뭐 익스플로레트리 팩터 아날리시스 같은 걸 써서 인과관계를 보는 거죠 이 오프라인 매트릭이 온라인 매트릭을 얼마나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올랐을 때 이게 오른 경우가 얼마나 존재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100% 설명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5, 60%가 설명 가능하다면 나머지 30, 40%는 이게 데이터의 문제인가 모델의 문제인가 데이터의 문제라면 피처를 더 잘 디자인하면 되는 문제인가 레이블을 더 잘 디자인하면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얼라인을 해보시면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설명을 하시기가 훨씬 좋아지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인프롭을 할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까지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업스테이지는 또 훌륭한 분들을 계속 모셔서 이런 업스테이지 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강의와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께 혹시 마이크를 켤 수 있으시면 켜셔도 좋고요 그래서 큰 박수와 함성 3초 동안 하고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